언젠간 슈퍼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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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실제로 잘 나온다고 했던 것들 잘 나오잖아 어제 제일제당 서프를 아침에 양뽕 우들라이브 사람들이 나머지 음식률도 왜 안가요? 주도주가 가고 주도주 실적 확인한 다음에 이거라도 사자 하고 온다고 오늘 다 당부 다 위잉했어? 위잉 좀 했지 내가 어제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제 주도주들 조금씩 또 올려가지고 소외주로 좀 옮기고 미국 주식으로 좀 초면하겠다고 시장이 오를 때 항상 오를 것 같지만 안 그렇다고 수익 잘 챙겨 놓은 사람이 장기적으로 이게 돼있다고 왜냐면 갈대 사람 다 가는 줄 알아 내가 누구야 개미들의 동생이네 개동생 개동생이잖아 뭐라 했잖아 개동생이 오래 했잖아 오를 때는 사람들이 떨어질 때는 끝도 없이 떨어질 줄 알고 오를 때는 끝도 없이 오를 줄 알아 딱 어저께 딱 보니까 막판에 외인들이 선물 이거 하더라고 선물 이거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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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딱 돌리더라고 옵션하고 딱 딱 돌려놔 근데 이런 거에 또 쫄려가지고 막 다 집어던지면 안 돼 이 초보 주린이 형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극단적으로 움직여 정말 뭐 하나 들잖아 어 몰빵이다 어 어 이거 아닌 거 같아 그럼 또 막 손절이다 어 가는 거 같다 또 몰빵이다 손절이다 이거 또 보면서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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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래 나 그런데 조금 더 가면 아니야 오늘 근데 이제 포지션 딱 돌리잖아 응 옛날에 그 나 주식 가르쳐준 형이 그랬어 야 이럴 때 따라가가지고 까는 애가 주식 잘하는 거라고 응 이렇게 쫙쫙쫙 이렇게 올라갔잖아 응 이렇게 쫙쫙 올라가서 정수리에서 딱 바르면 기분 너무 좋지 응 그리고 떨어지는 기분이 또 다시 사면 되잖아 응 또 이러면 너무 좋지 응 근데 딱 올라가다가 이렇게 딱 꺾일 때 있잖아 응 근데 그냥 우선 까고 보라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해서 이만큼 먹었어 응 근데 어제 정고점을 인간은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지 어제 만약에 수익이 막 그냥 천만원 딱 났어 응 머릿속에 천만원 딱 되어있는데 자고 일어나서 좀 빠져있으면 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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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이제 또 판다니까 천만원 되면 판다니까 응 거기서 더 먹을 수 있을텐데 꺾어질 때 있잖아 응 그때 그냥 그냥 파는 거야 왜냐하면 이미 수익 많이 나온 거야 응 그래서 한 100% 딱 수익 났다가 딱 꺾어져가지고 90% 딱 됐다 95% 됐다 그러면 아 어떻게 하면 5% 더 먹는 건데 응 다 먹은 거야 그냥 다 먹은 거야 그냥 다 먹은 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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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사실은 본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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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몇 천만원 될래나 몇 천만원 될래나 모르게 해서 본전으로 따지면 몇 천만원 1억은 안 되는 거 같아 본전은 얼마 안 돼 그럼 나는 사실은 본전 생각하면 그냥 지금 다 거덜라도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거든 아 역시 나라님 말씀대로 너덜덜이나 열심히 해야지 불로소득이랑 다 벌받은 거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하하하하 아니야 내 머릿속에 불로소득은 만약에 최고 내가 최고 잘나갔다 전송이 있잖아 어떤 사람이 100억 벌었어 그러다가 뭐 이게 망해가지고 한 10억 남았단 말이야 그 사람의 본전은 100억이야 하하하하 100억이야 본전만 찾았니 그만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조투바한테 야 오늘 좀 까자 막 깠어 시제일제일에다 아침에 슈팅 나오고 그냥 까 더 가든 말도 모르겠어 그냥 깠어 캠트로닉스 그냥 깠어 오늘 봤더니 오늘 그 차익실현욕구가 주인쟁이들은 다 보면 알거든 어 웬 이거 포지션 돌려놓네 차익 많이 나 차익실현욕구도 있잖아 오늘 지금 코스닥이 지금 한 2% 빠져 왜 그렇게 나랑 다 똑같은 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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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먹었지 많이 먹었는데 불안하지 인버스는 아니야 지금 인버스 하는 건 바보야 인버스 들고 있는 건 진짜 그냥 바보야 왜 그런지 다 얘기했었어 다음번에는 내가 인버스를 왜 하지 말아야 돼 과학적으로 내가 설명할게 내가 얘기하면 진짜 과학적으로 과학적이야 과학적이지 않냐 하하하하 내가 얘기해 나 과학적으로 얘기하잖아 딱 올라가서 했잖아 그냥 팔어 그럼 과학적으로 돈이 남는단 말이야 알겠지 그럼 돈 남았어 소외되어 있는 거 있잖아 지금 요새는 지금 소외되어 있는 것들이 가고 있어 소외되어 있는 거 한국 주식도 좀 사고 미국 주식으로 옮겨놓으면 되잖아 우리나라는 점 차트가 안 나와 하루에 막 20% 변동폭이 이렇게 안 나와 우리는 진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딱 그거 반짝할 때 있잖아 그때 못 팔면 못 파는 거냐 하하하하 아니 변동성이 엄청나 왜 그러냐면 내가 얘기했잖아 지그치 분명히 이제 제일재단 같은 것들 산분비도 실적 괜찮을 거고 추세적인 거거든 이런 차트 안 나와 근데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조정을 받아 주식은 과학이야 인간의 심리 있잖아 인간들이 여기 시장 사람들 그래 확 쏠려갔다가 와 했다가 오 아니 화들짝 놀래 오 이런다니까 그때 팔아야 돼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은 단단 안정하잖아 내가 카지노 이렇게 줬잖아 우리나라 거기 갔더니 신앙월드한테 버글버글하잖아 미국도 보면 카지노 인구들이 늘잖아 나 사놓은 거 안정하다고 급등 안 하거든 그러면 아휴 난리가 아니야 어떻게든지 알겠지 어제 JM 통화하면서 내가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했지 왜 왜 그렇게 해야되는지 지금 한 10% 한국 주식은 10%는 판 거 같더라고 전투부가 지금 이 정도 좀 해놓고 주들 주들 사람은 주식이 오를때는 착각에 빠져 계속 오를 거라는 집 가격도 계속 오르면 내일도 오르겠지 그런 걸로 빠진단 말이야 과학적으로 그냥 그럴 때 팔면 돼 그냥 과학적으로 그냥 과학 알겠지 영원히 자라는 나무는 없다 사실 미국 주식도 그렇게 해야되는 미국 주식은 그냥 동업을 하잖아 버는 돈을 자기 스타벅스 재무제표 보면 깜짝 놀래 회사 안에 있는 돈이 없어 현금이 없어 이거 재무제표 잘 못 버는 애들이 보면 이거 뭐야 자본잠식이네 이거 회사에 왜 돈이 없는 줄 알아? 투자에 버는 돈은 투자할 돈 투자하고 그 다음에 투자하고 남는 돈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대단하죠 다 주는 거야 우리한테 다 줘 그리고 사람들이 앞으로 사먹겠습니다 하고 현금값도 챙겨놓은 거 있잖아 기프트카 그게 어차피 여기는 상품을 제공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 것들이 부채로 잡히고 그렇거든 재무제표 보면 이거 미쳤네 이렇게 보지만 아니야 그동안 다 나눠준 거야 그럼 뭐야 이 회사가 돈 벌 우리는 어떻게 돼? 안 줘 회사는 점점 부자 회사는 현금이 점점 쌓이는데 우리는 나랑 아무 상관없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게임 앱 없이 이런 게 있다니까 올라갈 때 딱 줄여야 돼 너무 또 게임 여기는 미국은 확실히 투자적인 관점으로 하면 100% 승이야 투자적인 관점으로 하면 돼 그 회사가 잘 돼 근데 한국은 게임의 법칙이 좀 필요해 그 텐션을 잘 못 잡잖아 한국에서 너무 정통투자를 하는 거야 회사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계속 계속 죽어 한국에 진짜 처음에 같이 투자 이런 거 유행할 때 있잖아 공부를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 좀 우스워 보이거든 같이 투자 안 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스워 보여 그러면서 막 까면서 어? 그거 투자해 투자도 모르는 게 이런데 이상하게 저 사람은 점점 부자 되는데 저 사람은 자꾸 테마주가는데 쟤는 점점 부자 돼가지고 사업체목도 차리고 집도 큰 건데 나는 점점 그게 있거든 입선비가 돼가지고 선빈 돼가는데 회사에 대해서는 잘 알아 회사 실전도 잘 맞춰 하는데 이 세상이 점점 좋아 그게 이제 게임의 법칙을 몰라서 그런다 이럴 때 딱 오늘 같은 때는 차액 실현을 좀 해서 현금을 좀 채워놔 일부는 또 투자도 하고 실적 이제 조금씩 우르르 발표하는데 무조건 잘 나올 것 같던 좀 보면 알잖아 이미 실적 나왔고 오멘톤 봤다 그러면 그냥 뭐 영원히 끌고 가? 과학적으로 그냥 그냥 봐라 좀 그게 마음이 편해 이거 쫄 필요 없어 내가 솔직하게 쫄 필요 없어 그냥 외인이 지금 외인도 당연히 마찬가지야 포지션 파생 포지션을 계속 한 쪽만 가면 먹을 수 있겠어 그래서 안 돼 딱 이렇게 착 가다가 축구에서 가다가 이거 샥샥 이거 해야 된다니까 지금 이거 샥 했잖아 다시 간다 다시 간다 이거 봐 다시 가 왜냐면 지금 시류가 그래 물밑이 내 말이 맞나 아닌가 봐봐 이거 조정 세게 안 받아 잠깐 그냥 지금 나같은 애인데 차액 실현 많이 몰랐던 거 차액 실현 그리고 이제 주도지 변환 더 가기 어렵거든 주도지 변환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외인이 이거 쫙쫙 하는 거야 이거 쫄면 안 돼 쫄면 안 돼 하던대로 하면 돼 우리 뭐였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비싸지면 간다 싼 걸로 바꿔 넣는다 현금으로 계속 들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조트부는 지금 우선 오늘 현금 마련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해 봐야지 한 뭐 실적 발표하고 이거는 어머 이건 사야 돼 이런 거 있거든 또 왜냐면 실적이 이거 너무 잘 나온 거야 확인했더니 3분기, 4분기 계속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거야 주가가 지금 저렴해 그럼 어머 이건 사야 돼 그런 것도 좀 투입하고 또 근데 우리가 이미 어머 이건 사야 돼 해서 1분기에 들고 있었던 거 있지 잘 나왔어 슈팅 나왔어 그럼 또 차익실현 해야 될 거 아니야 동업은 우리나라에서는 동업이 안 된다고 그거 뭐 주식은 사는 거에요 팔면 안 되는 거에요 그 형은 안 해봐서 그런 거야 안 해봐서 같이 그 정통을 했는데 이상하게 자기 계산을 그거를 다 겪어봐 이거 보면서 지금 또 형들 오 맞아 맞아 왜냐면 여기 고수들이 진짜 많거든 우리나라 지금 유튜브 하면 주식하는 사람들은 내 거 다 보고 있어 개동생은 다 알고 있어 보면 알어 그리고 보면 며칠 뒤에 내가 한 얘기 그대로 싹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알어 지금 고수들이 보는 우리가 매니악한 방송이잖아 이거다 내가 오늘 진짜 좀 많이 풀었다 이해가 되지 지누스도 깠어 조트버는 시력이 잘 나왔거든 시력이 잘 나왔잖아 반응 봤잖아 이 정도 반응 이 정도 왔으면 여기서 앙꼬 안 터진다 그냥 깠어 내가 한 세 번인가 먹은 것 같아 그냥 깨자 그냥 깨자 지누스도 슥 잘났거든 깠어 그리고 날라가면 할 수 없어 또 타이밍 온다 그럼 지금이야 들어가 또 이제 또 올라가 그럼 나와야 돼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양폭 한 번 세게 딱했다 자고 일어났는데 확 상을 갔다가 도로 내려왔어 아 이걸 지금 봤네 아니 이걸 아무도 뭐 말을 안 해 이렇게 너무 쉽지 않냐 너무 쉽 아니 조트버는 장이 좀 어려울 때 한 번 계좌를 한 번 네가 좀 오픈을 한 번 해주는 게 어떠냐 내가 하는 건 의미가 없고 그래도 이렇게 구조적인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높진 않을 거야 그래도 내가 볼 때 직장인들 이렇게 하면 부자 되는 이렇게 했더니 부자가 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 장 좋을 때 그거는 누구나 다 깔 수 있는 거야 자기도 그냥 깔 수 있는 거야 그거는 그냥 좋을 때 그 특정 구간에 이거 맨날 그 유사투자자분들이 쓰는 수법이 그거거든 장 오픈할 때 계좌를 이렇게 해놓고 제일 좋은 거 피킹해가지고 그냥 딱 보면 그거 보면 아 그러네 진짜네 이 사람 진짜네 이런 거거든 내가 오픈하는 건 의미가 없고 교투부는 전 재산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 그러면 어느 정도 될 거야 망했으면 망한 것도 컨텐츠가 될 거 같아 맹철TV 믿었다가 개망했네 그게 더 잘 될 거 같은데 아니 그거 진짜 내가 봐도 그거 있어 내가 보면 그럼 우리 찐 형들은 좀 실망하겠지 아 저 새끼 저거 입만 져서 살아가지고 그동안 저거 했네 근데 이제 욕하러 오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망한 거 보러 오는 거지 망하는 컨텐츠 그거 좋다니까 그러니까 망한 거 사람들 엄청 좋아해 요새 요새 죄송합니다 막 나오면 300만 400만 나도 이거 처음에 딱 그냥 우리도 그거 할까 썸네일 빨리 잡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실제로 별로 안 죄송한 건데 죄송하다고 울면서 막 하는 거야 아니 페이크 말고 낚였네 그러면 민심이 안 좋아 낚였네 그건 하도 유행이 지났고 진짜로 죄송합니다 한 다음에 과거에 내가 뭔가 실수한 것들을 뭔가를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식하고 이렇게 하시면 망했다 냉철티비 망했다 그렇게 된다니까 근데 이게 사람들이 바보 같은 거야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난 처음에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이 개형 나왔다 냉철 너는 망했다 이렇게 댓글로 다는 거야 진짜 3프로티비 방송 있잖아 내가 그 방송 잘 되길 바랄 거 같아 망하길 바랄 거 같아 잘 되길 바랄 거 같아 거기가 잘 돼야 돼 거기 지금 가장 트래픽이 높거든 거기가 잘 돼야 돼 개형이 잘 돼야 돼 그게 이런 거야 떡볶이 거리가 있는데 다 망하고 나만 잘 될 수 있는 그건 안 되는 거야 거리가 다 잘 돼 그 동네를 가는 사람들이 그 트래픽이 늘어야 되거든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원시 본능이야 같은 우리 업종이잖아 그러면은 저 프로가 망하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올 거라고 생각하는지 아니야 파이가 쪼그라들어 어떤 거냐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만약에 게임이 유행이다 근데 게임이 망하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주식으로 도박 이런 걸로 오는 거야 카테고리 경쟁이 있는 거지 내가 이게 채널이 언제부터 커졌냐면 사람들이 주식에 좀 관심 갖고 이러면서 더 커졌어 개형이 100만 가고 200만 가봐야 그러면 나는 더 커지고 더 잘 돼 근데 내가 그걸 바라는 건 아니야 난 사실 망해도 돼 진심이야 그냥 그걸 바라는 건 아닌데 다른 그런 방송들이 막 이렇게 엄청 커지잖아 그러면 사람들마다 취향이 다 다르단 말이야 나는 이것도 보지만 나는 이거 좀 마이너하고 빨간 티셔츠 이 새끼 저거 좀 특이한데 뭐 좀 들어볼만한 것 같기도 하고 그거라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낙수 이게 쏟아지는 그건 회사잖아 다 거기서 이제 쏟아지는 거기서 이렇게 잘 되는 거라니까 건강식품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야 건강식품 붐이 불어야 되는 거지 혼자서 그 건강식품 혼자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아니 진짜 바보로 막 와가지고 개형 등장했다 나 다 내가 아는 사람인데 내가 저기 친사님들 전화해가지고 이거 방송 잡아주라고 하고 아는 사람인데 진퉁이 등장해서 넌 이제 망했다 그러는 거야 아예 망해도 돼 근데 좋아한다고 망하는 거 한번 찍자 그냥 망해야 망했다고 찍지 망하지도 안 돼 주자로 하면 안 되지 주작 이거 망하지 않았다고 망했다 고여는 건 주작이잖아 응 그러니까 저거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새 아파트 allowing 사실 제가 새 아파트에 살면 수요의 걱정 없는데 어제 물 푸느라고 참 진짜 사람들 보면 지하 사는데 저게 BPM 없나? 그런 전부 있다고 해서. 갑자기 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댓글 달려. 지하에서 하시는 건 컨셉인가요? 업그레이드 해야 될 텐데 아직은 좀 돈 좀 벌면 조금 더 올라가자. 빌라가 한 1층 정도 있고 점점 올라 가지고 나중에도 타워 펠리스 나무 이런데서. 오늘 같은 빠진 날에도 쫄지 말고 차익실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다 얘기해줬잖아 이렇게 그리고 오늘 내가 사실 저번주 우덜 라이브에서 한 거는 오히려 올라오는 전 이렇게 조정받는데 오늘 IT가 세게 조정받는 거야 그럴 때 좀 차익실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도 아빠한테 갈 수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